코로나 9호 패키지가 마침내 9개월 만에 성사돼 연내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에 따라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다음 주부터 입금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에게 600달러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를 11주 동안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에게 2차 PPP 이용자를 지원할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가 확정됐습니다. 연방의회는 일요일 저녁 최종 합의한 후 오늘 상하원에서 5천6백 쪽에 달하는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가 마침내 9개월 만에 성사돼 연내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9호 패키지가 일요일 저녁 최종 합의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월요일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의회에서는 5천593쪽으로 가장 방대한 2021년 통합세출법안 HR134만을 표결해 붙여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가결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랜시 페러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미츠 맥커널 상원 대표는 미국민들에게 1인당 600달러씩 쿠폰을 미국민 직접 지원을 비롯해 연방 차원의 도움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러시 하원의장과 맥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에 앞서 일요일 저녁 기자회견과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종 확정 발표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에 따라 첫째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에 미국민들은 성인들과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6세까지의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에서는 2,400달러를 다음 주부터 자동입금 또는 수표로 받게 돼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천만 명의 실직자들에게는 주당 300달러씩 1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제공됩니다. 당초 16주에서 10주로 줄였다가 현재 연방실헅지당 지원이 12월 26일 종료되기 때문에 12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11주로 확정됐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2차로 2,750억 달러에 따라 하는 PPP용재를 신청해 종업원 급여를 지원받고 15만 달러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가 주말 처리로 미뤄진 주된 이유였던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대출능력 제한과 관련해 공화당 측 주장대로 사용하지 못한 4,290억 달러를 취소하는 동시에 전용도 금지하고 민주당 측 요구대로 새로 승인받으면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타협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다음 주부터 1인당 600달러씩 자동 입금받기 시작한다고 스티브 문 의심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600달러씩을 받을 미국민들은 봄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했고 은행 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로 9천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직접 지원은 30일 또는 1월 6일을 전후해 은행 계좌에 입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탄 선물 대신 연말연시 선물로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다음 주부터 입금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스티븐 문 의심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연말에 미국민들은 1인당 600달러씩 4인 가정 기준 2,400달러를 4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먼저 IRS에 신고된 은행 계좌를 통해 1인당 600달러씩을 받게 되는 미국민들은 9천만 명 내지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또는 2018년도 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은행 계좌 정보까지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입금받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1차로 받은 미국민들이 8,100만 명에 1,470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그 후 은행 계좌를 신고한 사람까지 합하면 9천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총액수는 4월에 1인당 1,200달러의 절반인 600달러로 줄었기 때문에 반감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패키지에 따른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성인과 16세까지의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의 경우 2,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제외됐던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구들인 1,440만 가구나, 이번에는 모두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한 가정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들 중 서류 미비자가 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140만 명과 자녀 370만 명 등 510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에 이들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정들도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데 주력해 관철시킨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생들을 비롯한 성년이 돼버린 자녀들은 이번에도 직접 지원금 6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